안녕하세요. 우럭튀김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네에 같이 사는 동생이 어제 낚시를 가서 우럭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어제 튀기고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동생분은 그냥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부침가루와 계란 하나에다가 튀김가루에다가 이렇게 꼬리와 지느러미를 다 잘라서 이렇게 옷을 입혀 보았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모습 보이시죠 입이 쫙 버려진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어 많이 지금 힘든 경우에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나가야지요 여러분 먹고 힘을 내야지요 여러분 여러분 한주도 모두 같이 먹고 힘을 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